한동훈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대통령한테 들이받고 하는 게 본인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당 대표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만 죽이면 우리는 다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한동훈은 김혜경이고 김정숙이고 문다이고 찍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김건휘 여사만 물고 늘어져요 빡쳐서 한잔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얼마나 이 회담에 대해서 언짢았는지 분위기 좋았으면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6시 10분에 보내고 나서 만찬을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한동훈은 이재명, 박지원, 박찬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꼬락선이가 됐습니다 아니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상황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의장은 원내대표입니다 이거 한동훈 완전히 그냥 개박살 내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재명한테 깍듯하게 저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오후에 4시 4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한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회담을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까지 뉴스가 돼야 될 일이냐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야당도 지금 이 면담만 지켜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짜증이 나서 술잔을 기울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거 한 잔을 하면서 아침이긴 하지만 하려고 술잔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는 글랜캐런이라는 술잔인데 글랜캐런이라고 하는 술잔인데 글랜캐런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글랜캐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이게 위스키를 시음하는 스탠다드 잔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리델의 와인글라스가 와인글라스 모델의 전형 스탠다드처럼 된 것처럼 이게 글랜캐런이 위스키 시음글라스의 거의 스탠다드처럼 돼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아침부터 위스키를 마시고 싶은 이유가 한동훈 하는 꼬르라 까락선을 보니까 대통령과한테 들이받고 하는 게 이게 거의 무슨 본인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만 그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한 주일에 세 번씩 같이 하고 있으니까 딱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아 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한다 면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근데 본인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면 당대표로서 인정받기도 어렵죠 빡쳐서 한 잔 해봤습니다 빡쳐서 한 잔 해봤어요 자 이게 뭐 한동훈은 뭐 면담 하루 전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비공개 전략회의를 했다 할 말은 다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왜 이 대표의 이 회담이 걱정스럽냐면 한동훈은 회담에서 한 얘기를 나오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다 떠들어 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자기 위주로 떠들어 대는 거죠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선 입이 무거운 사람과야 누구하고도 만나서 무슨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떠들고 오겠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거는 윤 대통령의 전국장학력이나 전국의 주도력 이런 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대통령을 골칫거리 또는 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얘기를 야당 대표가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여당 대표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만 죽이면 우리는 다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박지원하고 이재명이 다 코치해 가서 할 말 다 해라 무슨 얘기 못하면 대표회담에 의미가 없다 면담시 모두 발언 내부를 가져가서 나눠줘라 김건희 여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산다 근데 여당 쪽 인사들은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신뢰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다 윤과 신뢰를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고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 받는 대신에 김정숙 김혜경 특검을 오히려 제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이런 생각이잖아요 상설특검 이용하면 법무장관이 특검 시작할 수 있으니까 세 여사 다 특검하자 김건희 여사 김정숙 김혜경 다 특검하자 근데 한동훈은 김혜경이고 김정숙이고 문 닫고 찍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물고 늘어져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수용하는 확답을 받아라 주문을 한동훈한테 다 해 한동훈은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야 우리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한동훈은 수도권 포기를 책임지고 사퇴해라 천만 교육감 선거에 패배했는데 이걸 영부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무능함에도 정치적 단기술만 하는 한 대표는 사퇴해라 구로구청장이 사퇴하고 교육감 선거 패배하고 총선 패배하고 이랬으면 당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배나온 오빠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나온 오빠입니다 김혜란이 페북에 아까 쓴 글입니다 이걸 보고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다 야당 대변인도 안 쓸 표현이다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원 원내대표는 언행에 신중해라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는 청균과 같다 원내에 무관하게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된다 원해든 언내든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는 대변인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더욱더욱이 그렇죠 김혜란이 자기 페북에서 원래 가족을 언급했었으면 그러면 자기 오빠가 자기 남편이라는 얘기냐 아니냐 논란이 될 게 없죠 배나온 오빠 얘기가 논란이 될 게 없는데 2년간 페북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의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시기에 대통령과 대표가 지금 면담을 하기로 돼 있는 이 시기에 명태균이 오빠 얘기를 꺼내놓는 바람에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꺼내놨다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죠 대통령과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선일보가 주말 사이에 약간 매기는 글이 하나 나왔어요 호보이고 싶은 남심 뽀로 차오른다 저도 사실 남자들이 특히 발레리노들 같은 경우에 발레리노들 같은 경우에 특정 부위에 뭘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이즈를 신으니까 거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 있는 사람도 자신 있는 사람도 남들이 넣으면 자기도 넣어야지 남들 다 키 높이 구두 신는데 자기만 안 신으면 키 큰 사람도 커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레리노들은 무조건 다 넣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발레리노뿐만이 아니라 직접 몸에다 부벼되는 제비족들도 제비족들도 옛날부터 넣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못해 구슬 박는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많이 들었죠 어려서부터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몸에다가 몸에다가 뭘 이렇게 여자들 브레이저 안에다가 집어넣듯이 몸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식축구 선수들은 아예 플라스틱으로 된 걸 넣어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텍터입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은 멋있어 보이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을 부딪히니까 헬멧과 프로텍터가 없으면 몸에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지만 그리고 축구 선수들 무릎 밑에 무릎 밑에 정각, 무릎 밑에 거기에 발에 차이면 굉장히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은 그 부위가 또 약하잖아요 뼈가 이제 여러 개가 있고 가는 뼈도 있고 그래가지고 축구와의 차이면 당연히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넣긴 합니다 이 무릎도 하고 발 사이에 있는 앞부분 여기는 원래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 부위에다가는 대죠 왜냐면 발이 약하니까 다리가 약하니까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런 거에요 미식축구에서 쓰는 저런 거는 프로텍터에요 뽕이 아닙니다 근데 뭐 믿고 싶진 않지만 하여간 하도 뽕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선일보에서 다양화된 뽕에 대해서 이게 다뤄놨습니다 남성용 뽕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 어깨뽕이 있다는 거 안다 엉덩이뽕, 가슴, 생식기, 허벅지 근데 앞뽕, 허벅지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뽕에 대해서 거부감은 남자들이 더 크다 근데 뽕 착용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 죄다 최다응담은 측은할 것 같다 키놨이 깔창도 지금은 거부감이 심하지 않지만 예전엔 놀림거리 아니었냐 근데 지금 한동호는 무슨 뽕을 했다는 거에요 어깨뽕, 가슴뽕 대박 복권이에요 얼마나 자신 없으면 가발에 뽕에 키놨이에 가발 벗고 뽕 다 벗고 키놨이 벗고 뭐 남는 거에요 어깨, 가슴, 머리, 발바닥 뽕생, 뽕사 사실 지금 조선일보 기사에는 요게 나오는데 요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한동호 사진 박군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뉴스가 전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엄청난 뉴스가 될 게 아니죠 사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원래는 주례 회동도 하고 다 원래 그런 건데 지금 뭐 그게 뉴스가 안 될 걸 되게 만드는 그건 완전히 본인이야 뉴스의 중심에 섰다라고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뉴스가 이제 어떤 뉴스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뭐 이 평소에 정치 활동을 자기 지지층을 대상으로 지지층의 표를 끌어모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쪽 좋을 일 야당에서 박수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 박수치는 일만 이재명은 그냥 뭐 이재명이 만나는 것 같아 한동훈이 이재명 대신 만나고 있어요 한동훈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금 주문하고 명령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신들이 났습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우파 국민들은 이 면담을 왜 하는 거냐 도대체 뭐 그동안 한동훈이 얘기하지 않았냐 모르는 게 아니지 않냐 한동훈은 민주당의 앞잡이냐 이렇게 자 이제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이걸 한번 지켜보시죠 또 대응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한동훈은 또 나가서 바로 또 언론에다 대고 떠들어 될 텐데 결국 지금 그 한동훈의 행태를 보면 이준석 때와 너무 유사해서 이준석 때와 너무 유사해서 결국 윤 대통령은 이준석 때처럼 이준석 때처럼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용도 폐기를 하게 되지 않겠냐 다만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김무성 김무성 유승민을 지금 한동훈이 합쳐놓은 것 같은 김무성과 유승민을 합쳐놓은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조금만 잘못 요리하면 탄핵을 핑계로 탄핵으로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 두기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가장 관심사였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하인글라스 하인글라스라는 식당입니다 식당 여기서 만났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 배치 문제를 가지고도 논란들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실장을 앞에 두 사람을 두고 배석하는 형식으로 앉아서 원탁이 아니라 테이블에 사각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았다 이런 것들이 어제도 또 키 비슷하게 보이려고 굉장히 높은 걸 신었네요 윤 대통령은 81,2 정도 되는 키인데 거기에 맞추려고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실었다 그런데 80분간이나 면담을 했는데 잔디밭도 10분 산책하고요 그랬는데 4시 54분부터 야외 정원인 파인글라스에서 시작해 오후 6시 15분까지 81분간 진행됐다 10여 분간 파인글라스 잔디밭을 함께 걸었다 한동훈은 파일을 들고 들어가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그리고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 뭐 이런 것들 그동안 논란, 여론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확답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끊었다 한동훈 스타일로는 뭐라도 조금 건진 게 있었으면 언론 상대로 엄청 떠들었을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가능한 분위기 좋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안 하고 가버리고 윤 대통령이 심지어는 좋게 브리핑을 해달라 우리는 뭐 얘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곧바로 가버렸다 그리고 박정아 비서실장은 국회 브리핑을 혼자 했는데 해가 진 상황이라 한동훈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표정 확인도 못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러다 보니까 냉담했던 해동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나오는 건 용산 쪽에서는 헌정 유린을 맞고 정부 성공위에 당정 하나 되자 합의했다 이렇게 용산 쪽에서는 반응이 나오는데 또 그리고 한동훈의 인적 세신 요구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하겠다 그리고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용산 쪽 반응은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 쪽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답에는 안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 말이 저는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한동훈은 압박을 하는 거죠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김건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제가 여러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설득해서 막았다 설득이 안 되면 못 막는다라고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특검법인데 우리 당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는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감사를 표했는데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우리 당 의원들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건 너 하려면 해봐라 이거죠 네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건 네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건 특검이든 탄핵이든 우리가 동조해가지고 뒤집어 엎겠다 지금 결국 유승민, 김무성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그럼 어떡하겠냐 여기에 이제 맛이 간 거죠 여기에 맛이 간 거예요 압박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돌려서 아 제가 많이 막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 막은 건 고마운데 만일에 못 막을 것 같으면 뭐 신경 쓰지 마 그건 뭐 어떡하겠어 저 빨간 봉투 안에는 여론조사 들었다는데 펼쳐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무슨 대통령 앞에서 여론조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정원이나 여기저기를 통해가지고 여론조사를 거의 매일 받아 봅니다 매일 받아 봐요 근데 무슨 뭐 어 여의도 연구소 통해가지고 조그만 뭐 마사지한 여론조사 들고 들어가 봤자 눈에 눈길도 안 줘요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뭉개했었다면 이제 민정숙을 통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동훈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저 뭐 여론조사니 뭐니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런 거는 당내 의원들 상대로 얘기할 때 통하는 거지 대통령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윤 대통령이 얼마나 이 회담에 대해서 언짢았는지를 보여주는 건 한동훈을 보내고 나서 한동훈 6시 10분에 보내고 사실 분위기 좋았으면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6시 10분에 보내고 나서 만찬을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제 만찬을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는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에 그 이후 연락이 있어서 윤 대통령하고 하는 자리에 잠시 갔다 그러한 경우는 통상 있는 일이다 특별히 본인을 불러서 한 게 아니다 대통령은 수시로 불시에 연락해서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냐 말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표현을 보면 앞으로 좌우지간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합되고 하나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저는 재위치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2촛불선동 준비 즉각 중단해라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사실상 당 최고위원회처럼 됐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가 안 나오는데 국정감사 대책회의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회의가 사실상 당의 최고회의처럼 됐다 국정감사기관이니까 또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검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냐 검찰총장도 술을 좋아하냐라고 하며 국정감사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 검사를 망신지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역시나 망신당한 건 우리 국회였다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이런 말도 했네요 한동호는 이제 기댈 데가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준석은 명태균을 터뜨리고 한동호는 김대남을 터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월달에 흔들어대가지고 이제 민주당하고 민노총 이런 데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촛불집회로 가가지고 흔들어대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10월 위기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 되면 헌재가 마비되면 탄핵을 시키면 마비된 상태로 쭉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였는데 문다혜가 음준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10월 초부터 분위기가 확 식었죠 거기에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 마비 사태를 완전히 되살리는 바람에 헌재가 마비가 안 되면 탄핵 소출을 해봤자 헌재에서 의결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지금 6명 남은 상태에서 헌재에 보내봤자 헌재에서 4명만 기각하면 바로 기각입니다 근데 지금 헌재 6명 중에 우파 쪽이 4명인데 그 4명이 바로 해버리죠 그러면 오히려 윤 대통령만 더 강력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백날해봐라 이거죠 걱정 안 한다 이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4년 반 동안 수사해가지고 내놓은 결과를 특검이 60일 동안 백날해봤자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성윤 때 열심히 수사했는데도 증거가 안 나와서 못한 건데 그럼 증거를 이제 와서 만들어내? 15년 전 일인데? 2010년, 11년, 12년에 있었던 일인데 12년, 13년 전,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증거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할 거야?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대통령 부부와 같이 죽을 뿐이다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또 만나기로 해서 이재명과 한동훈은 이제 한동훈은 이재명하고 박지원 지시받는 이재명, 박지원, 박찬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꼬락선이가 됐습니다 박찬대는 뭐 별소리 다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자기들 생각이고 오히려 한동훈이 이재명과 손을 잡고 민주당과 손을 잡고 아무리 대통령을 흔들어대려고 해도 대통령은 우직하게 간다 사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흔들 때 더 빛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윤 대통령이 떠오른 때가 언제냐면 추미애가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이 있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냥 어떻게든지 징계를 하려고 그러고 흔들어대고 맛을 보내기 위해서 1년간 그 난리를 쳤을 때 박범계와 추미애 연이어가면서 난리를 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윤 대통령의 가치가 비칠 바랬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죠 검찰총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흔들어대면 끝나는 거죠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주요 사건들 수사는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당시 대한민국에서 수사지휘권이 천정배가 한 번 발령한 이후로 절대로 하자 그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20여 년간 발동을 안 했었는데 추미애가 또 그걸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4번인가 5번을 했습니다 추미애, 박범계가 연속으로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소신이 그거죠 그런 상황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눈앞에서 완전히 매기는 걸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버티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던 결국 추미애는 윤 대통령과의 결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끝난 거죠 지금 국회의장이 안 된 것도 결국 윤 대통령과의 젖대 제대로 못했다 이거고 박범계도 지금은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 윤 대통령과의 윤 대통령만 키워줬지 한 게 없다 이런 건데 지금 한동훈은 결국 이렇게 흔들어댐으로써 대통령을 흔들어댐으로써 대통령의 어떤 사실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취약합니까 취약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존재감이 더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냥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신지호가 그냥 여기저기 방송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뭐 한동훈을 뭐 무례하게 대했다 만찬 약속을 이후로 시간을 정해놓고 면담했다 애초 정한 4시 반보다 늦은 시간에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아무 개선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혼자 다 떠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지호가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신지호는 윤 대통령이 이마빌딩에 처음 캠프를 차렸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때 박민식 붙들고 정말 제일 먼저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달 두 달 만에 이마빌딩 캠프의 주요 직책에서 그 당시에 몇 명 오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지호 이현종의 그 방송도 듣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꽤 들을만 하겠거니 하고 이 주요 회의에 참석을 시켰는데 이게 보면 자꾸 새 나가 얘기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밖에 나가서 다 떠들고 다녀 이러니까 이 신지호는 초반에 확 제껴졌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청와대에도 못 들어갔고 공천도 못 받았죠 조정은보다도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공천도 못 받고 청와대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일찍에 들어간 멤버인데 그러니까 이제 꽁하고 있다가 또 가장 빨리 한동훈 캠프 근처에 가서 얼쩡거리다가 지금 한동훈과 저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지호가 얼마 안 남은 게 워낙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한동훈의 뜻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너무 센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윤 면담 전 20분 서서 기다렸고 진심도 안 통했다 보면 한동훈 저런 얘기를 하려면 이게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런 센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자기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막 지르다가 오바가 되면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신지호는 자기가 마치 한동훈이 된 것처럼 방송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그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저러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동훈한테 곧 잘릴 텐데 곧 잘릴 텐데 뭔가 문제가 돼서 곧 잘릴 텐데 잘리고 나면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동훈 엄청 쉽고 돌아다닐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친한 개라고 어쩌고 친한 게 일부 친한 게 어쩌고 하는 얘기가 다 신지호예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신지호 혼자 다 떠들고 있어요 CBS 나가서 떠들어 미테나고 통화해서 떠들어 이 모든 게 지금 다 신지호발 얘기인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후폭풍이 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부산에 가서 금정구의 범어사를 가서 돌이 오면 맞겠다 이렇게 마이웨이 그런 선언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친한 게 의원들 20명을 불러 모아서 21명이 모였나요? 21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죠 전날 면담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시위하는 인상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이 설득 의원들 30명을 설득했는데 다음번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 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걸 약간 협박으로 받아들여서 헌정 유린하고 있는 야당과 같은 입장이라면 뭐 어떡하겠냐 내가 의원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걸로 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시켜라 이런 말에 이미 많이 활동을 자제했고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외교 행사 이런 거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사실 비교 대상으로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지만 권양숙 여사 노무현 대통령 때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에 장인이 빨치산 활동을 한 거 이게 이제 선거 때 밝혀지면서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5년 동안 대외활동을 극히 자제해서 아주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대외활동 뉴스가 거의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쪽에서도 권양숙 여사에 대한 공격을 특별히 하지 않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외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도 우파 지지층 측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대외적으로 좀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득보다 신이 많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저런 정도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야당보다 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 이게 과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조언인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격인 건지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자기와 차별화를 위해서 정치적 공격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이 친한계 만찬 여기에는 21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이 21명이 이제 친한계라고 원래 분류된 사람에서 더 확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데 대표가 된 지 석 달이 지난 데는 불구하고 20명, 21명에서 조경태 의원 한 명 정도가 들어온 거 외에는 더 확장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2명은 김종혁 김종혁까지 포함해서 22명이 함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가 벌어졌다 왜 그저께 저녁에 대표와의 면담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부르니까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이러고 난 다음부터 용산에 예스냐 노냐 답해라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김건희 여사 3대 제안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얘기를 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8명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입장은 다 적어서 보내달라 그러면 얘기하겠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강기훈 선임행정관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공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이렇게 3명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거는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윤 대통령이 잘못이 확인됐냐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걸 거절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에 관련해서도 아내는 이미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대외활동에 대한 의욕도 없는 상태다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거다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걸 중단하겠다고 선언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활동 중단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해석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서로 이미 굉장히 거리가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용산 측에서는 이 한동훈의 작전을 이 낙타가 천막 안에 밀어넣는 거죠 일단 너무 추우니까 한쪽 다리부터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서 머리 들어오고 몸 들어오면 천막 안에서 주인이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아주 전형적인 그런 행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막 입구에서 차단한다라는 식으로 서로 하여간 거리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 친융계는 용산에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친융계에서는 차담 전부터 김 여사를 계속 압박했고 본인 포장만 몰두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깨졌는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냐 한 대표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과의 독대를 먼저 요구한 이유가 의아할 지경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 중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물밑 작업을 통해 할 것이 있는데 한 대표가 본인 뜻을 관철하려고 했다면 용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된다 물밑 설득 작업부터 해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결단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회동 전부터 언론 플레이를 쏟아내며 본인 포장을 위한 사전 작업에만 몰두했다 또 회동 직전에 이재명과 면담을 하겠다 이것도 윤 대통령은 압박이자 모욕으로 느꼈을 것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일종의 의회 폭력인데 특검법 부결에 앞장서야 될 여당 대표가 찬성파를 방조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분당이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 다지겠다고 당을 공멸 상태로 밀어붙이는 게 대표가 할 일이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는 2016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이 유승민, 김무성 같은 그런 행태를 볼 것이냐 그러나 지금 사실 좌파 쪽에서는 한동훈의 범죄 이력 한동훈 가족의 범죄 이력 이미 이런 걸 만들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도 본인의 약점이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이 약점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좌파들은 저 보시면 자잘한 거긴 하지만 다양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재명과의 회담에서는 아주 원탕 얘기 같은 건 하지도 않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재명과는 매일신문 여기는 대구신문이지만 여기서는 벌써 선 장군 행세하는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위기모라 원하는 건 이룰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유난관계 신뢰가 바닥인데 요구사항만 늘어놓고 대통령을 코너로 몬다 신용계에서는 대통령 권위실추시키는 접근법이다 민감한 문제는 비공개해를 해야 효과를 볼 텐데 이건 이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런 걸 내가 요구했다는 걸 홍보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신용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둘이 만나 은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독대를 요청해놓고 만천하가 알도록 공개를 하면 독대의 성과가 나겠냐 비데이 갤러리 유저들이 저렇게 만들고 있어요 도곡동 7이네 진영구 오정소 이현홍 제승환 이현종 신지호 한오섭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월간조선도 저런 식으로 한동훈의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한동훈을 거들고 나섰어요 유난 먼담은 뒷골목 거시기 패싸움 같다 안타깝다 정치를 복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는 거는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다 지금 본인은 어떻게든지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윤 대통령은 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90분간 얘기를 했나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는데 몇 분 만났는지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은 만났는데 전혀 무슨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나라 운영을 위해서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러면서 오히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TK 행정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TK 100년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어제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정책실장까지 불러서 적극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지 가시비나 잡서를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식이라는 걸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기 바란다 촌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 완전히 한동훈 겨냥한 거죠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을 만나면 그 시간에 지역 현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느라고 1분 1초가 아깝다 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얘기를 생산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거는 한동훈이 대통령 만나가지고 한 얘기는 정책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찌라시 수준 누구 어떻다 누구 어떻다 누구 비서관 뭐 어떻고 누구 비서관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어서 달라 자기가 보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겠다 인사 농단 아니냐 대통령과 독대하자 그래가지고 기껏 그렇게 난리를 쳐서 만나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야말로 밑에 사람 쏙떡궁 쏙떡궁 하는 얘기들 그런 거 전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대통령한테 누구 잘라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인사 개입이고 인사 농단인 거고 누구에 대한 험담을 그냥 전달해서 대통령한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라면 그건 그야말로 당대표가 할 일은 아니죠 그야말로 민정수석도 아니고 민정비서관 정도가 어디 가서 찌라시 수집해가지고 정보 보고나 올릴 수준인 거지 그걸 대통령 앞에서 독대하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한동은 2년 동안 초기 2년간 법무부 장관하면서 인사 검증을 다 했었잖아요 그때 민정수석이 없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실에서 인사 개입을 다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독대하자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쑥떡궁떡떡 그렇게 했었나요? 지금 대표가 되니까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뭔가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지금 저러는 건데 아니 당대표가 정책이라든지 당 운영이라든지 당에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대통령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시중 루머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여론조사를 합치고 들이밀겠다고 하고 지금 한동은의 불만은 이제 본인이 세팅했던 일기 인사들 검증하고 세팅했던 일기 인사들이 윤 대통령이 다 갈아버렸죠 달려나갔죠 한동은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동은 라인이 잘린 거에 대한 시비로 그 라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한동은 소위 말하는 한동은 라인이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씹는 거거든요 그걸 김여사 라인이다 이러고 씹는 거죠 김경률 금감원장 시키려다가 안 되니까 들이박는 거고 이준석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준석도 객관적으로 판세 얘기를 할 때는 나름 잘해요 그러니까 한동은 자기 딴에 머린 쓴다지만 지금 이재명 만나봤자 먹잇감밖에 안 된다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금투세 입장 전환하면 금투세 금투세 하다가 그냥 뭐 금투세에 대한 공은 이재명이 다 가져가는 거가 될 텐데 최상병 특검 찬성해라 지금 한동은 또 새로운 걸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꺼내놨는데 특별감찰관 바로 추경원 원내대표가 그건 원내사안이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의총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총의 의장은 자기다 원내대표다 그러니까 그건 원내사안이다 지금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권한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분명히 도곡동 7인의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그러면 특별감찰관이라도 추천하는 식으로 하자 꺼내놨을 텐데 그게 당대표 권한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도 검토 안 하고 툭 던진 거죠 기자들한테 그랬더니 추경원 원내대표가 바로 그건 원내사안이다 국정관사 끝나고 논의하겠다 아니 국회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사안입니다 원내 최고의사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의장은 원내대표입니다 이러면 이거 한동훈 완전히 그냥 개박살 내는 거죠 당대표가 원내대표랑 상의도 안 하고 얘기를 불쑥 던졌고 그리고 뭐가 원내대표랑 상의해야 되는 사안이고 뭐가 상의하지 않을 사안인지 구분도 못한다 지금 사실 기자들도 한 3개월 지나 보니까 한동훈의 실체에 대해서 대충 다 알게 된 거죠 그동안은 사실 전당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보니까 이거 당대표 돼봤자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에서 차라리 지금 관리형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래도 한동훈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한동훈을 선택한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 3개월 당대표 하는 거를 보니까 영 얻는 건 없이 시끄럽기만 해 그냥 본인이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재명한테 깍듯하게 저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과 합을 맞춘다면 말린다고 안 하겠냐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냐 본인이 판단할 일일 뿐 회원도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협박하는 사람이 협박을 하면 협박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래 하고 싶으면 해 이게 사실 가장 좋은 대응이죠 거기에 대해서 쫄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봤자 그러려고 협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박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요구에 대해서 다 연이사 농단이다 이미 자기 100명이나 잘라냈는데 대통령실 내에 그리고 이제 신윤계 강명구 의원이 얘기한 게 사실 이제 신윤계의 속사정 신윤계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전달한 건데 한동훈 지금 대통령한테 찌라시 수준 가지고 최신을 요구하냐 뭔가 구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다 지금 전에 들었다 찌라시 수준의 얘기예요 갈등을 양산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 여사에 관한 의혹이 13가지라고 하는데 그 의혹들 한번 봤냐 제대로 된 의혹이 있냐 다 공작 수준이거나 뭐 이걸 어떻게 해명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인데 이걸 똘똘 뭉쳐서 막아낼 생각은 안 하고 찌라시 수준 내용 가지고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인적 쇄신이냐 뭐냐 이러고 앉았다 한동훈은 이재명 선고하기 전에 김여사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김여사든 명태균이든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결국에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 반번의 당정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들쑤실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금 호감이냐 아니냐가 사실 보다도 누가 더 비호감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비호감 대권주자로 한동훈이 33.4% 이재명은 29.0% 일부 지역 연령층의 비호감 1위 그리고 비호감 13452가 다 여권에 있다 한동훈, 이재명,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이런 순서인데 비호감도가 이걸 비호감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비호감도라는 건 특정 진영의 지지자들이 상대방 진영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한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건 한 대표를 제일 싫어한다 제일 두려워한다 이런 방증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중앙일보에서 한 포럼에서 만나서 너무나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은 곧 만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박찬대는 한동훈은 김건희 특권 반대하면 비겁하다 결기를 보여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한테 거의 무슨 빚받는 수준이에요 언제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야 그런데 뉴델리에서는 탄핵이 사실상 헌재의 상황이나 모든 것에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석을 넘기는 것도 어려운데 200석을 넘겨서 헌재로 가봤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탄핵이 기각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의 입지만 강화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탄핵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차라리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어차피 목표가 윤 대통령을 빨리 물러나게 하는 거라면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해서 이재명 입장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해서 그때까지 하여간 재판을 밀 수만 있다면 지금 2년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3심까지 끝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11월에 1심 선고가 나면 이제 2년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건 없기 때문에 2심, 3심이 빨리 진행되는 순간 날아갈 수 있다 이러고 있지만 사실 공직선거법에서 구속이 안 되더라도 위중교사에서 그런 비슷한 게 나오고 공직선거법 1심이 끝나고 나면 2심, 3심은 원래 3개월, 3개월입니다 법상으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6, 3, 3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6개월 내에 2심이 끝나기만 하더라도 대법원은 한 6개월 안에 끝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공직선거법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재명은 끝나는 겁니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어제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 2016년에 김무성과 박지원의 표정과 너무나 겹친다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은 근데 지금 요즘 표정을 보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인 게 김민석과 함께 웃는 모습도 그렇고 한동훈과 함께 웃는 모습도 그렇고 얼굴이 확실히 부었어요 잠을 푹 못 자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얼굴이 붓는 거는 잠을 푹 자면 얼굴이 저렇게까지 붓지는 않는데 살이 쪘다기보다는 얼굴이 붓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얼굴 붓는 건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불안한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혈색도 안 좋아 보이고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사람 얼굴 보고 그냥 원래 그냥 찰색이라 그러죠 찰색 관상에서도 관상도 사실 뭐 유사 뭐 그런 거니까 사실 그렇지만 관상 저도 이제 한때 관상 책도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관상에서도 찰색이라 그래서 얼굴 색깔 찰색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남겨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여간 얼굴 색 얼굴 색의 변화가 건강이라든지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냥 이 뭐 뼈약 얼굴 뼈나 뭐 이런 기본적인 골격이나 이런 건 고칠 수 없는 거지만 색깔은 피부 색깔은 사실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크서클이니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보면 확실히 근심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죠 한동원도 한참 필받아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그냥 뭐 얼굴에 필받아가지고 이게 사람들 기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셀카 찍고 돌아다닐 때 신나가지고 그때는 막 얼굴도 팽팽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유난히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얼굴 주름도 심하게 지고 머리에 기름이 많이 떠서 그런지 가발도 많이 뜨고 그래가지고 홈이 안 난다 그리고 뽕도 하도 욕먹으니까 뽕도 안 넣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몸매가 왜소한데 신발만 높은 거 신어가지고 이재명 뭐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민주당에 시켜서 무슨 토크 콘서트니 간담회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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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검찰 독재대책위원회 뭐 해가지고 무슨 뭐 교수들 불러다가 뭐 무죄다 무죄다 뭐 떠들어대고 아니 판사가 아니라 교수들 시켜서 재판 다 하고 있어요 자기 재판을 그래봤자 근데 이건 신문 기사 한 번 정도 나고 끝날 일이지 이런 기사를 담당 판사들이 보지도 않고 지금 판사들은 기록 보면서 한결무순을 하고 여념이 없지 이런 그 무슨 뭐 인터넷에나 한 번 나올까 말까 신문 종이신문도 볼 새가 없는 상황인데 인터넷 신문 이런 데 나오는 방탄 토크 콘서트 그리고 제목밖에 안 볼 텐데 혹시 눈을 보더라도 방탄 이런 말이 들어가는 순간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이재명 측에서는 뭔가 학술적인 의미로 뭔가 해보려고 그런 건 아마 이제 그런 간담회 같은 거 쭉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논문이라든지 무슨 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교수들 이름 단 그거를 재판부에다 또 자료로 제출할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재판부에서는 이미 법리적인 거나 사실적인 관계나 지금 판결문을 결론을 맞춰가지고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사안은 간단하지만 100장 이상 판결문이 나올 거라서 최소한 판결문 쓰는 데만 한 2, 3주 걸리지 않겠나 김혜경 씨한테도 벌금 300만 원을 지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러면 이제 뭐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뭐 이렇게 정도 나올 텐데 저건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 그러니까 11월 14일 판결 11월 15일 판결 11월 25일 판결 지금 이렇게 대기되어 있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조국당은 저런 걸 하려고 촛불 시위 어제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퇴진 집회가 열렸다는데 낮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한동훈 파이팅 조국이 저러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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